포닝은 여러분들께 항상 엔제이 트로트 봉사들이 우리 천사의 전달이 이메어오니 아무나 이분을 천사의 전달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한 번 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네, 돌아가셨습니다. 저희가 오늘 연습 중에서 돌아가시는 수많이를 연습 중에서 왔어요. 오늘 같이 해주실 거라고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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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